반갑습니다. 화초맘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목기린 선인장에 접목이 된 가재발 선인장들입니다. 꽃은 작년 겨울에 핀 것이고요. 지금 같은 폭염에는 저녁때 물 스프레이를 해주면 아주 좋답니다. 개발 선인장들이 밤에 기공을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잡아먹는 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저녁때 물 스프레이를 해주면 시원하게 해서 일을 잘 할 수가 있답니다. 목기린 선인장 판매합니다.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폰 번호는 댓글란에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빨리 구매하셔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꼬맹이 나무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거 엑소티카 사각기동 선인장인데 두 마디 접목했는데 올해 벌써 이렇게 겨까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목기린 선인장은 짱입니다. 아주 번식력이 좋습니다. 이거는 금가재발 선인장이고요. 여기도 또 접을 붙였는데 금방 목기린 새순이 나왔답니다. 이건 나무가 긴 나무였는데 위쪽에 새순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산형으로 만든다고 제가 또 앞에 보여드렸죠. 이거 6월 27일에 접을 붙인건데 아주 접목이 잘 되었습니다. 여기도 접목이 되었고요. 요즘 같은 더위에는 거실 창가에 두면 좋습니다. 아주 더우니까 선풍기도 많이 틀어주고요. 에어컨도 틀어주면 좋습니다. 여기 밑에 새순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거 있으면 영양분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가재발들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흙에다가 심어두거나 여기 화분에 심었거나 아니면 물꽂이를 해두면 됩니다. 물꽂이도 서늘한 거실 창가에 해두면 좋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줄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올해 지금 겨까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나비부인 개발인데요. 저번에 또 접붙이는 거 보여드렸죠. 이거 옛날 원종 개발하고 비교해 보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나비부인이에요. 이거는 핑크색 가재발리고요. 그리고 꼭 이거 개발선인장을 접을 붙이면 겨순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옆에 바짝 붙여서 나오는 거는 좀 잘라주면 좋습니다. 안 그러면 개발선인장이 너무 힘이 듭니다. 새순이 못 기린 새순이 너무 많으면 또 개발선인장이 자라는 데 또 방해가 되니까 적당한 가지에 접을 붙여서 수는 잘라주길 바랍니다. 이거는 너무 더워서 그러는지 색깔이 점박이가 박혀있어요. 농약도 좀 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잎은 이거는 색깔이 이상하면 따주면 됩니다. 잎은 별 필요가 없어요. 위에 새순만 이렇게 길게 자라나면 됩니다. 잎은 따주면 되고요. 이거 물꽂이 해두었는데 뿌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 같은 더위에는 꼭 거실 창가에서 물꽂이를 해주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데 두면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좀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흙에다가 심었습니다. 흙에 심어서 밑에 물을 조금 받침대에 받쳐서 시원한 거실 창가나 그늘에 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옥상 계단 안에 두고 있습니다. 계단 안 또 조금 덥긴 더워요. 그래도 그늘이기 때문에 괜찮답니다. 이렇게 잘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무더위에 건강들 유의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